타국에서 너 하나 낳아 기른 애가 너한테 죽을 죄 준 주인이야? 그래! 날 낳은 거 자체가 죄야 엄마가 예전에 학원에다 데리러 왔을 때 같이 있던 애 걔가 누군지 알아? 나랑 자매야 뭐? 서인호 씨 딸이라고 내가 걔랑 친구 먹었거든 나 그 집에도 가봤어 아빠랑 그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왔다고 너 미쳤어? 그게 무슨 짓이야? 엄마가 한 집보다 나아 유부남 꼬딕겨서 애 닫고 10주년간 불륜질한 것보다 내가 낫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15년 동안 살았잖아 너한테 그런 성취 안 주려고 아빠랑 이혼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 너 매친다 없이 키울려고 뼈 깎는 노력했어 안됐네 그 노력이 전부 물거품돼서 나 꼬일대로 꼬인 인간이 됐거든 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엄마가 먼저였어 아빠랑 엄마가 서로 먼저 좋아했다고 아빠랑 엄마가 먼저 했다고? 아빠랑 엄마가 먼저 했다고? 근데 왜 이러고 살아? 아빠랑 엄마가 서로 먼저 좋아했다고?